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어제 샌대고와 애틀란타의 경기를 중계한 저는 4타수 1안타를 기록한 김하성의 타격감이 좋아보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타석에서 애틀란타의 신인자완 딜런 다시 던진 초구 슬라이더 실툴을 펜슬을 직격하는 타구속도 104마일짜리 적시 2루타로 만들어낸 김하성은 두번째 타석에서는 지면에서 25cm 높이로 낮게 들어온 좌완 루카스 리키의 스위퍼를 퍼올려 좌익수 로사리오의 글러브를 맞고 넘어가는 투런홈런을 때려냅니다. 2015년 스태케스트 시대 이후 가장 낮은 공을 홈런으로 만들어낸 타자는 지난해 샌대고 윌 마이어스가 던진 지면에서 21cm 공을 홈런으로 만들었던 작 피더슨이었습니다. 반면 마크 트럼보는 2017년에 지면에서 1.39m 공을 홈런으로 만들어 가장 높은 공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구속도는 94.5마일로 하드히트에도 살짝 미치지 못했지만 엄청난 손목힘을 통해 발사각도 32도가 형성된 김하성의 타구는 30개 구장 중 17개 구장에서만 홈런이 되는 타구였습니다. 지난해 타구의 질로 계산한 홈런은 15개였지만 실제로는 11개를 기록했던 김하성은 9경기만에 2개를 때려냈습니다. 지난해 김하성은 시즌 2호 홈런이 11번째 선발 경기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마지막 2타석에서 중풀과 3진에 그쳤지만 4타수 2안타 1볼렛 3타점을 기록하고 2장타 경기를 만들어낸 김하성은 2장타 경기가 데뷔 시즌에는 2번이었지만 지난해는 8번이 있었고 올해는 벌써 2번을 기록했습니다. 김하성은 행운에 이루타 2개가 있긴 했지만 올 시즌 6개의 장타가 보가츠와 팀 내 1위이며 현재 장타율은 0.594입니다. 특히 김하성은 트루이스트파크 9경기에서 타율 3할 2푼살이 장타율 0.647을 기록하고 11개의 안타 중 7개를 장타로 때려내는 등 애틀란타 트루이스트파크와 좋은 궁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루이스트파크는 비거리가 6번째로 잘 나오는 구장인 반면 샌드에고 페코파크는 24위에 해당됩니다. 덴스비 스완슨과 결별한 애틀란타는 수비가 완성되지 않은 본 그리솜에게 마이너 수업을 더 시키는 대신 올렌도 아르시아에게 유격수를 맡겼고 현재까지는 아르시아가 잘해주고 있지만 장기계약 선수가 없는 유격수 자리를 누구에게 주게 될지 주목됩니다. 3루타가 없는 히포더 사이클이 통산 26번째인 넬슨 크루스는 3회에 날린 스리런이 리키 핸더슨과 하루 차이로 샌드에고의 최고령 홈런 2위 기록이 됐고 1991년 칼튼 피스크, 2007년 베리본즈에 이어 최고령 6타점 3위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 2년간 선발등판이 없었지만 샌드에고와 1년 750만 달러에 선발계약을 맺었던 세스 루고는 지난 경기 7이닝 7K 1실점 승리에 이어 오늘도 6이닝 5K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최고의 커브 회전수를 자랑하는 루고는 오늘도 분당 회전수가 평균 3265회, 최고 3487회인 커브를 던졌습니다. 반면 지난 경기 데뷔전에서 5이닝 1실점 승리를 따냈던 딜란닷은 4.1이닝 10위 안타 7실점으로 빅리그의 호된 맛을 봤습니다. 토론토와 엔젤스는 대첩 경기를 토론토가 승리하며 2승 1패의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냈습니다. 램프로와 오타니가 투런, 오피가 솔로홈런을 날린 엔젤스가 4회까지 6대0으로 앞설 때까지만 해도 엔젤스의 완승 분위기였던 경기는 토론토가 6회 채프먼의 데뷔점 알로홈런과 키어마이어의 2타점 3루타로 6대6 동점을 만들더니 7회 초 4점을 올림으로써 0대6에서 10대6으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8회 1점을 쫓아간 엔젤스는 9회말 2,3 알로에서 로마노를 상대로 랜돈의 밀어내기 못 맞는 공과 램프로의 2타점 2루타로 극적인 10대10 동점을 만듭니다. 10회 초 2점을 내준 엔젤스는 10회말 2,3 알로에서 트라웃이 등장합니다. 커크가 초고 파울플라이를 놓친 후 트라웃이 밀어내기 볼렛을 골라내 12대11이 된 경기에 폭탄은 오타니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토론토가 바꾼 좌완 메이자를 상대로 일로 땅볼로 물러나 25점을 주고받은 혈투를 토론토가 승리합니다. 고교 선배 기쿠치를 상대로 통산 3번째 홈런을 때려낸 오타니가 처음으로 사무라이 투구를 쓴 반면 지난 경기에서 5이닝 1볼렛 1실점이었던 기쿠치는 오늘도 볼렛은 하나를 내줬지만 3개의 홈런을 맞고 4.1이닝 9피안타 6실점에 그쳤습니다. 오타니는 기쿠치를 동경해 집에서 먼 기쿠치의 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오타니가 입학할 때 기쿠치가 졸업했기 때문에 둘이 함께 뛰지는 못했습니다. 토론토는 2루타와 3루타를 친 키어마이어가 5타수 3안타 5타점, 채프먼이 5타수 3안타 1볼렛 5타점으로 채프먼은 타율이 4할 7푼 5리, 장타율이 0.800입니다. 토론토는 채프먼, 게레로, 보가 메이저리그 안타 1,2,3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저스는 오늘도 애리조나에게 역전패를 당하며 애리조나 원정 3연전에서 전패를 당했습니다. 현재까지 토론토 상대 2승, 애리조나 상대 3승 5패이며 5패가 모두 역전패인 다저스는 내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원정을 시작합니다. 라이언 페피오가 부상을 당하면서 대체 선발이 된 마이클 그로브가 3.1이닝 12피안타 9실점에 참사를 당한 다저스는 애리조나에 달리는 야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5개의 도루를 허용했습니다. 한경기 5개의 도루가 벌써 두번째인 애리조나는 현재까지 17도로 1실패로 달라진 규정을 완벽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팀홈런은 8개에 불과한 애리조나는 어제 17안타에 이어 오늘은 16안타로 다저스 마운드를 맹폭했습니다. 템파베이는 오클랜드를 상대로 이틀 연속 11대0 승리를 거두고 개막 후 9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최고 기록은 1982년 애틀란타와 1987년 미러키가 달성한 13연승입니다. 라스무센이 7이닝 8K 1피안타 무실점으로 오클랜드 타선을 압도한 템파베이는 오늘도 브랜든 라우의 말로홈런을 포함해 홈런 3개가 터졌습니다. 지난해 83경기 6홈런이었던 완더프랑코는 9경기만에 4개를 때려냈습니다. 템파베이가 첫 9경기에서 기록한 플러스 57의 득실차는 1900년 이후 최고 기록으로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대가 디트로이트, 워싱턴, 오클랜드였던 템파베이는 내일 보스턴을 상대로 메이저리그 타이 기록에 당되는 3경기 연속 2자릿수 득점 완봉승에 도전합니다. 홈에서 피츠버그에게 3연패를 당했던 보스턴은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3연승을 거뒀습니다. 카사스는 2회 1대1을 만드는 동점 2루타에 이어 9회 4대1로 달아나는 솔로홈런을 날렸습니다. 부상으로 지난 2년을 날렸는데도 디트로이트가 1년 천만 달러 계약을 준 보이드는 지난 경기 4.1이닝 2실점에 이어 오늘도 4.2이닝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젠슨이 1-3알루를 극복한 보스턴은 타선을 이끌고 있는 애덤 듀발이 다이빙 캐치 도중 왼손목을 다치고 교체됐습니다. 양키스는 캠든야즈 원정을 2승 1패로 끝냈습니다. 지난해 11번의 멀티홈런 경기가 양키스 신기록에 당됐던 저지는 3회와 8회 솔로홈런 2개를 날리고 통산 28번째 2홈런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두번째 솔로홈런은 볼티모어가 0대4에서 2대4로 쫓아온 상황에서 나온 중요한 홈런이었습니다. 캠든야즈에서의 21개 홈런이 토론토 로저센터에서의 12개와 템퍼베이 트로피카나 필드에서의 10개, 페네이파크 8개보다 월등히 많은 저지 때문에 볼티모어는 좌측 담장을 뒤로 민 바 있습니다. 5.1이닝 오케이 2실점 승리를 따낸 코르테스는 볼티모어 전 통산 성적이 4승 1.37이 됐고 러치맨은 솔로홈런 포함 4타 수사한타 1타점으로 분전했습니다. 볼티모어 선수가 시즌 첫 9경기에서 두번에 4한타 이상 경기를 한건 이치로 이전 최단타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1922년 조지 시슬러 이후 처음으로 당시는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였습니다. 시리즈 수입을 노린 필레델피아는 4회 알렉봄의 투런으로 4대2 리드를 잡습니다. 하지만 8회 올라온 킴브럴이 보슬러에게 2루타를 맞아 1점을 허용했고 9회 올라온 세란토니 도밍게스가 1-3 알루에서 프레일리에게 역전 싹쓸이 3타점 2루타를 맞고 패했습니다. 피츠버그는 호세 퀸타나의 유산인 요한 오비에도의 6.2인닉 무실점 오토에 힘입어 올시즌 첫 무실점 승리에 해당되는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베드나가 무실점 세이브를 올린 피츠버그는 스윈스키의 2회 희생플라이로 결승점을 뽑았지만 오닐 크루스가 포수와의 홈충돌에서 왼발목이 골절되는 악재가 일어났습니다. 올시즌 처음으로 선발 1루수로 출전한 최지만은 3타수 무안타 1삼진에 그쳐 시즌 성적이 19타수 1안타 무볼렛 8삼진이 됐고 대수비로 나온 배지완도 3진에 그쳤습니다. 화이삭스는 마이클 코펙이 6인닉 6회의 2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한 것에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마이애미는 데라크루스가 3런 쿠퍼가 2런을 날리고 매치를 7대2로 꺾었습니다. 지난 경기 4이닝 5실점 패전의 카라스코는 4.2이닝 6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치열했던 시애틀과 클리브랜드는 클리브랜드가 7대6의 승리를 거두면서 4승 3패로 올시즌 대결을 마쳤습니다. 칼 랄리가 1회 선제 투런을 때려낸 시애틀은 9회 초 1점을 더 달아나 3대1이 됐지만 9회 말 브래쉬가 브래넌에게 2타점 2루타를 맞고 3대3 동점을 허용합니다. 10회를 아무 일 없이 넘어간 두 팀은 11회 2점씩을 뽑아 12회로 넘어갑니다. 12회 초 1점을 낸 시애틀은 12회 말 승부치기에서 고의사구, 견제실책, 땅볼, 고의사구, 끝내기 땅볼로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고 2실점,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6승 4패인 클리브랜드는 4승 2 연장 승리입니다. 월드시리즈 우승에 이어 WBC의 선수들을 대거 내보낸 탓인지 시즌 출발이 좋지 않은 휴스턴은 미네소타를 5대1로 꺾고 스윕을 모면했습니다. 자신의 우상인 벌랜더가 팀을 떠나고 그 자리를 물려받은 헌터 브라운은 지난 등판에서는 고향팀인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4.2이닝 4실점에 그쳤지만 오늘은 7이닝 7K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프레디 페랄타의 6이닝 7K 1실점 오토에 힘입어 세인트로이스를 6대1로 제압하고 7승 2패로 시즌을 시작하고 있는 미러키는 옐리치가 시즌 첫 톱난을 때려내고 치즈애드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올 시즌 출루율 3할 8푼 옐리가 나쁘지 않은 옐리치는 장타율은 2년 연속 0.4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6회 초까지 0대1로 뒤지다가 8회 말 플로레스의 동점 2루타에 이어 콤포토의 역전 트론홈런이 터진 샌프라인스코는 마무리 테일러 로저스가 선두타자의 포수 타격방의 출루를 극복해냈고 지난해 3년 3,6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5경기 2패 6.63에 그쳤던 디스클라파니는 지난 경기 6이닝 3피안타 무실점 승리에 이어 6.1이닝 7K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켄자시티는 부비치의 6이닝 9K 무실점 승리를 라이언 야브로가 날렸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오후 5시 반부터는 야구야구의 첫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